오늘의 운동 227일자 톱터치 뱃살 빼기 운동 100개 모두 함께 화이팅입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입니다. 모두 함께 화이팅! 자 첫 번째 동작 만세 자세에서 호흡 마시고 올라와서 다리 터치해 주시면 돼요. 호흡 마시고 이때 경추 목의 힘을 빼시고 복부의 힘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마시고 뱃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동작 50회 하시고 두 번째도 같은 포터치 동작인데 동작까지 해서 한 100회 나갑니다. 자 시선은 계속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그때 복부를 강하게 수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다리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뜸한데요. 마시고 목에 힘 빼고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후 호흡 마시고 만세 자세 하실 때 호흡 마시고 올라와서 내뱉습니다. 마시고 호흡과 운동은 항상 같이 하셔야지 효과가 커요. 자 호흡만 잘해도 뱃살이 그냥 빠지죠? 마시고 후 그래서 50회에서 100회 정도 나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토터치인데 이때는 만세 자세가 아니고 그냥 양손을 밑으로 내려주다가 위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후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복부 후 수축해 줍니다. 자 이 동작도 50회에서 100회 정도 나가시면 두 동작하고 나시면 뱃살이 쏙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똥 뱃살 불룩 불룩 나온 뱃살 울퉁불퉁한 뱃살이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하루에 두 동작 한번 해보세요. 자 모두 습관 꾸준히 함께 화이팅입니다. 자 모두 습관 꾸준히 함께 화이팅입니다. 자 모두 습관 꾸준히 함께 화이팅입니다. 나홍아 뭐해? 아이고 이뻐 뭐해 하고 있어? 까꿍 철수 잘 잤어요? 아이고 이뻐 철수 안녕? 아 너무 맛있겠다 당근, 닭가슴살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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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 아이치 아아이치 아이치 청양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라떼 한잔 타와서 초코 라떼 넣을 때는 전산할때는 달달한 단이 필요하죠.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